걱정받아요! 여러분! 우리 모모님께서는 탈탈 때도 걱정, 꿀 때도 걱정 밥을 먹을 때도 걱정이십니다 이만동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리다고 말씀하실 때 뭡니까? 그렇지만, 지난번 심도를 매시키셨을 때 씩씩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, 모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모모님, 저는 이제 어린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생일이도 동생들 보기도 나는 아주 멋지고, 똑똑한 어린이하고 이 자리에 보이시는 모든 게 그저 미용하셨을 때입니다 다행히, 저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, 모모님께서 같이 버스 해주세요 네 같이 박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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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